Q. 여성의 복이 있는 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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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 않나? 어떤 걸 말하시나요? 내가 잘 끝내려고 해도 좀 이상해!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여자 복이 있다 자국에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? 복이 어떻게 있어?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자국 복이라는 게 있어요? 아니 저는 영상이 근데 점사를 보다가 유튜브 영상에서 순간적으로 떠났고 어느 선생님인지 얘기 안 할건데 자국에 복이 있다고 뭘 하는데 저는 남녀관에 속궁합 이런 건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어느 분한테 보니까 사주 역학 그쪽으로 보시는 분한테 보니까 들어보니까 사주에 그 속궁합이 맞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나온대요 실제로 그 사주 풀이로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 야 너 자국 복이 있어서 너 남자분 많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거의 지금 8, 9년 차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주변 선생님들도 자국 복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니 근데 손님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국에 복이 있는 여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남자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그 자국 복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내가 산부의과 의사예요? 아니면 내가 잡았어요? 라고 하는데 여자분들도 그쪽에 좀 남자를 좋게 하려고 기운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는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자국 살이 있어서 뭐 잠자리 하면은 남자가 떠난다든가 이런 기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병원 가세요 병원? 네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? 자국 복이 없는데 거기다 자국 복을 넣어요? 이렇게?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? 할 수 있으면 나도 하면 좋겠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추천을 많이 드리죠 아 자국 복을 왜냐면 결국에는 자국에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진짜 거기 복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다 성적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랑 잠자리를 해서 남자랑 잠자리를 해서 궁합이 맞냐 안 맞냐 궁합이 너무 여러 남자랑 잘 맞아 그럼 난 자국 복이 있는 여자고 안 맞아 그럼 자국 복이 없는 여자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알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기운을 풀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갖고 쪼이게 해요?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시술을 받으세요 병이 빠르다? 당연히 빠르죠 그냥 차라리 뭐 이 남자랑 나랑 합의를 붙여주세요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복을 넣어주세요 뭐 잠자리를 하면은 남자들이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한테 의뢰를 하지 마세요 병원 가라? 병원 가세요 산부이니까 성형 있잖아요 성형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.